지난 10년간 전남대학교병원이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시립 제2요양병원의 운영자가 오는 8월부터 바뀝니다. 광주시는 제2요양병원 수탁기관 모집에 응간 모의료법인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 판정이 나온 만큼 협상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. 빅고울 전남대병원 옆에 위치한 시립 제2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이 운영해왔지만 사실상 누적 적자 탓에 재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